나는 광리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 살며 내 주님 기다리네 내 주님 기다리네 주 언제 오실지 사모하여 손모하기도 하네 사람들은 말하네 내가 메시아라고 난 그저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니 오직 내 주님은 예수님뿐이라 예수님뿐이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니 오직 내 주님은 예수님뿐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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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흥하여야 하니니 오직 내 주님은 예수님뿐이라 예수님뿐이라 나는 황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황야에 살며 내 주님 기다리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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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너의 slightly 한글자막 by 한효정